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두 사람 사이의 대결은 그 뒤에 있는 진영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또는 좌파와 우파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본인은 보수도 좌파도 아니다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나 공정, 정의를 위해서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지자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겠다고 또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지킨다거나 아니면 문재인을 지키겠다 하는 사람을 지키겠다 하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투표 전후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투표로 인한 마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가정에서도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어느 후보를 찍을 것인가 놓고 서로가 말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을 꺼냈다가 갈등 요인이 되고 다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고 한 직장에서 직장의 간부가 부하 직원들이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는 이유로 갑질을 예고해 놓고 있어서 이게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근무를 철저히 하라, 몇 시까지 들어와라, 또 업무 일지를 적어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정치 현실의 완전히 엉뚱한 곳까지 비화되어 가지고 직장 생활까지 이렇게 갑질로 변하고 있는 이런 행태. 이게 오늘 한국의 잘못된 진영, 논리, 문화, 또 정치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바로 그 해당 사업장입니다.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죠. 오스템 임플란트 지역영업본부장 A씨는 이번 선거에서 부하 직원들이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는 이유로 갑질을 예고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직장인 익명의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는 A씨가 9일 새벽에 부하 직원 B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윤석열을 찍었냐, 참 개념없다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폭로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폭로글을 올린 네티즌이 공개한 카카오톡의 메시지를 보면 A씨는 B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마, 회사 짤려도 좋으니까 오늘 윤석열이가 되면 이 본부장이 윤석열보다 더 폭군 정치가 뭔지 보여줄게. 특히 뭐 지점은 각오해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당선이 되면 자기가, 본부장이 윤석열보다 더 폭군 정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윤석열 당시 후보가 왜 폭군 이미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 또는 이재명 후보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검찰, 그러니까 검찰 왕국이다, 검찰 독재다, 이렇게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니까 독폭군 정치라는 이런 이미지로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말 기가 찰로릇입니다. 자, 또 직장에서 퇴근금지, 직퇴라고 합니다. 직장, 현장에서 퇴근, 직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거다.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서 직퇴금지, 6시 30분 기소, 그전까지 기소금지. 그래서 현장에서 퇴근금지하고, 6시 30분의 기소, 그러니까 사무실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기소. 그리고 그전까지는 기소를 금지한다. 돌아가는 걸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활동일지 매일 작성하라. 1분기 하위 2개 지점 내일부터 내가 윤석열이 되면 시행한다. 그러니까 1분기 하위 지점을 윤석열이 되면 시행한다. 하위 지점 2개에 한해서 방금 말했던 직퇴금지나, 또 그리고 6시 30분 기소, 그전까지 기소금지. 이런 것들을 지금 영업활동일지 같은 것도 지금 하위 2개 지점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바로 시행한다. 이런 메시지를 올린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거하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는 거하고, 왜 이렇게 직장인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괴롭힘을 하는가. 이게 정말 빗나간 팬덤도 아니고, 빗나간 지지 후보에 대한 충성도 아니고, 이게 과잉하다 보니까 아주 일탈하는 행동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탈하는 행동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자 오스템 임팔란트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A씨가 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돼서 일단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이유로 메시지를 보낸지 등의 전후 과정을 조사해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스템 측은 A씨의 입장을 들어보겠다, 청취해보고 싶다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개인 연락처는 알려줄 수가 없다. 해명 요청이 왔었다는 점은 A씨에게 전달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 오스템 임팔란트의 직장 분위기가 어떤 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최근에 지금 횡령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에게 횡령 사건이 터져가지고, 직원들이 가지고, 지금 주가 자체도 거래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스템에 대해서도 상장 폐기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한다, 검토한다 하는 그런 기사가 있을 정도로 오스템 안에도 문제가 많다 하는데,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개선하지 않고, 또 이런 갑질이 횡행할 정도니까, 그런 직장 안에서의 횡령 같은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이렇게 직장 안에서 특정 후보를 찍는다, 지지한다 하는 이유로 갑질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형태. 이게 아주 정치 후진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고, 이게 본부장이라는 사람은 과연 이재명의 실체를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이재명의 실체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장동 게이트, 물론 이 사람에게 물어보면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다. 알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특정 업체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오스템 앰플란트에 있었다면 다른 직장에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개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지금 특정 후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나, 또는 정치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나 좀 후진적인 행태를 지니고 있다. 거의 맹목적으로 신앙처럼 믿고 있다. 하는 걸 볼 때 아직도 우리 정치는 가야 할 길이 더 많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의도 정치를 경험하지 않았던 윤석열 후보가 들어와서, 본인이 앞으로 당 사무여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정치 관련해서도 자기는 발언 같은 걸 하지 않겠다. 이렇게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것이 지켜진다면 정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지금 여러 가지 신선한 면이 참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반대로 이런 직장에서 지금 오스탄 임플란트 못지않게 곳곳에서 우리 위에 있는 상사가, 이게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상사가 밑에 이재명을 지지했다고 또 이렇게 억박하고 급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는 사라져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정치적인 자유, 양심의 자유, 정치적인 자유는 다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있는 한 정치 발전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